아아악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뭐야 이게! 이게 뭐죠? 아 나 이거 치한다 근데 이게 뭐 들어갔어요 진짜 XXXXXX입니다 예? 오마이갓! 아 아 이게 방송에서만 보던 건데 이거 이거 따로 하나 플래스 받고 가는 거 아니죠? 여기 위험한 가게요 어이씨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청장님들 이거 보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.